이거 어떻게 누구야 어! 야! 사라졌어요 야 야 너 뭐야 너 뭐냐 너 한 열 다섯 살 중... 중학생인데 중학생 녀석이 지금 내 차 뺏으려고 했지 어? 아니 네 초등학생이지 초등학생이 외로더슈 운전이라 하려고 이게 씨... 야 운전을 하려고 하잖아 여기 면허 없이 그 뭐냐 그 3D 운전 교실인가 뭔가 그걸로 이제 운전인 척 배워가지고